다 못하고 썩어만 드시고 예예 아 얘는 너살이야? 소정성 31살이니까 31살이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나이 많아 곧 죽음? 내가 나이 많아서부터 점점 점점 이러버렸어 나 30살을 그렇게 안 만한 거 아니에요? 애가 22살이에요 아 할 말이 없네 왜 이렇게 나이 많고 죽겠네 왜 이렇게 나이 많지? 아 내 나이인데? 저요? 어머 어머 스물드살 딱 좋은 때긴 한데 금방 지나가니까 20대 훅 지나가 20대 훅 지나가요? 30대를 겪으신 분들에게 하는 건가요?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나름이 경제력도 있고 하는 데는 살이 지금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하나 없는데 영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진짜 대신 저 주육을 출근했잖아요 오늘도 출근하고 지금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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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